화사한 꽃이 피어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3월의 끝자락이지만 날은 마치 5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따뜻한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26도, 모레는 24도로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따뜻한 봄날씨에 맞게 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9,100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도 수도권의 미세먼지로도는 조기의 나쁜 단계를 구입했고요. 계속해서 견조주의보가 방지능력은 대기도 맑말로 있습니다.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은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화성이 25도, 수원 26도, 우산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고온 현상이 계속 뜨겠고 일교차도 크게 바라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번 주말 꽃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외활동 하실 때는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침저녁으로는 금세 날이 쌀쌀해지는 제품 더덕도 잊지 말고 챙겨 입을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